안녕하세요. 커리어 칼리지의 취업 컨설턴트 임송아입니다. 이제 막바지 시점이 왔죠. 그래서 면접을 앞두고 있거나 면접을 진행 중인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면접에서 이것만 알면 반은 성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전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어떤 스킬이라거나 뭔가 약간의 팁 같은 건 아니고요.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하는 원칙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을 면접의 고득점자로 바꿔줄 수 있는 다섯 가지 전략 알아보러 같이 가보시죠. 면접과는 어떤 인재를 선호할까요? 사실 사람마다 난 이런 사람을 좋아해 라는 이상형도 다 다르고 난 이런 스타일을 싫어해 라는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면접은 복불복이다. 기업마다 선호하는 인재상이 다르다라고 말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같이 일하고 싶은 인재의 기본적인 틀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씩의 다른 스타일이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면접에서 이런 것들은 지켜야 한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이 시간에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의 주제는 면접 필승 전략 탑5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들을 알아보고 그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면접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좀 제시해 드리면서 좀 면접이 어렵다. 면접이 좀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좀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면접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답이 장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면접에서 너무 답변을 짧게 하면 좀 성의 없어 보일 것 같아요. 라고 면접의 길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이 길이가 아니면 떨어진다 라는 건 아니지만 그 구체적인 길이를 좀 제시해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면접의 한 질문에 대해서 문장으로 굳이 뽑자면 다섯 문장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뭐 그러면 네 문장이면 안 되나요? 여섯 문장이면 안 되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약 다섯 문장 정도에 30초 내지 40초 정도의 길이로 구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두갈식 표현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도전 정신을 발휘했던 경험이 무엇인가요? 라면 이때입니다. 혹은 저의 강점은 이것입니다. 라는 전체적으로 소재 혹은 강점인 주제가 첫 번째로 나오겠죠. 그러면 보통 강점이나 주제가 드러나려면 보통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 혹은 문제점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한두 줄 정도 들어가고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가가 들어간 뒤에 그걸 이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하겠다가 나오면 보통 다섯 문장 정도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다섯 문장이 적절하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먼저 추가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좀 밑에 부분에 보시면 상황에 대한 설명은 좀 짧게 그리고 나의 강점에 대한 답변은 길게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면접은 내가 처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토크쇼가 아니라 저에겐 이런 강점이 있으니까 뽑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나를 파는 그런 셀링 면접이기 때문에 강점 위주로 서술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 그럼 내 강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했다. 그러면 추가 질문이 들어올 수 있죠. 그 상황에서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라든지 제 생각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추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에는 첫 번째 다섯 문장으로 똑같은 길이를 제시했을 때에는 면접관이 좀 길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짧은 길이를 활용해서 세 문장, 두 문장 정도로 조금 더 답변 길이가 짧아야 사람이 인식할 때 너무 길다라고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간단 명료한 답변이 좋다고 해도 한 문장으로 네 그렇습니다. 취미는 뭐예요? 아 저의 취미는 스키입니다. 이렇게 단답형은 약간 무성의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문장의 답변보다는 두 문장 이상이 적절한 답변 길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 질문은 좀 짧고 간단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좀 아이스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지하철 타고 오셨나요? 라든지 뭐 그냥 본인의 뭐 간단한 취미는 무엇인가요? 라는 식의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길게 대답하는 것보다 그런 질문을 좀 짧게 넘어가고 대신 본인의 강점이라든지 본인이 이 기업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냐라는 정말 실제 이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한 답변에 대해서 오히려 답변 길이를 길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면접이 왜 보는 것인가를 일단 생각해 주셔서 아 나는 지금 내 강점 위주로 보여주어야겠다 내 강점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각인시켜야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답변 내용을 구성하신다면 너무도 이 원칙들은 자연스러워집니다. 상황이 아닌 강점 위주 상황에 대한 문제를 위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왜 해결했는가에 위주의 서술 그리고 조금 이 질문은 이 면접에서 나의 강점을 보여주는데 무관할 것 같다라면 답변 길이를 짧게 단, 단답형은 금지라는 것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적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원칙인데요. 이 부정적 질문이라는 것은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예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이 직무에 치명적일 것 같은 본인의 단점은 무엇이죠? 본인의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본인에게 가장 힘들었던 경험 등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부정형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보통 그냥 장점과 단점을 말하세요 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 저의 단점은 이것인데 저는 이 단점을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문항이기 때문에 알아서 다들 단점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서술을 긍정형으로 완성을 너무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질문들 본인의 인생의 가장 큰 실패 경험은 무엇이죠?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실패가 있었는지 위주로만 서술을 주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 저에게는 이런 실패가 있었습니다. 라고 실패 경험을 너무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신 다음에 이야기를 끝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게 뭔가 나 혼자 들어가는 면접이라서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어서 면접관이 친절하게 아 그러면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혹은 그 실패를 통해 본인은 어떤 성장을 하셨죠? 라고 물어봐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이게 그룹 면접이거나 면접관이 나에게 그닥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버리면 저 사람은 그냥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그냥 그렇게 넘어가버리는군 해버리면 당연히 고득점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실패 경험이나 힘든 경험의 경우 이걸 왜 물어볼까요? 그냥 이 사람은 얼마나 큰 실패를 겪었을까 하고 면접관이 그래 저 사람보단 내가 나은 삶을 살았구나 뭔가 위안을 얻고 싶어서 그걸 물어볼까요? 절대 아니죠. 이 사람이 실패를 통해 어떤 성장을 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조금 힘든 상황을 겪을 줄 아는 사람인가 우리 기업에서도 힘든 순간이 있을 때 그냥 사표내고 도망가진 않을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며 실패를 통해 배우는 사람입니다로 긍정적인 결과로 당연히 끝맺음을 알아서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면접관이 굳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 저는 이런 실패를 겪었는데 그 실패가 비록 작은 실패였지만 그 작은 실패를 통해서라도 이런 느낌을 혹은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는 항상 이런 자세로 업무에 혹은 이런 자세로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주셔야 옳은 답변이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전자가 혹은 우리 LG전자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할 때에도 아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이세요. 이게 지금 컨설팅 받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지금 이런 우려점이 있지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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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을 이렇게 잘 극복해 나간다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 짓는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해결책 혹은 긍정적인 노력 방안 혹은 긍정적으로 변화된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그냥 아 이 사람은 적극성이 없구나 이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본인의 단점에 대해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혹시 우리 회사에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을 그만둘 수도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 경험이나 힘든 경험 혹은 단점은 짧게 하지만 진짜 실패 혹은 본인의 진짜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사실 뭔가 한 60평생을 살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실패나 힘든 경험이 없어서 어떤 걸 이야기해야 될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뭔가를 쥐어짜내서 없는 걸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작은 실패이지만 저에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경험은 이런 것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시거나 제가 주로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는 순간들은 이런 순간이었는데요 라고 일반화를 해주시거나 제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도 좀 저에게 크게 다가오는 순간들은 이런 순간인데요 라고 일반화를 해주시면 조금 더 말하기 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팁을 한 가지 드리면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의 중심은 나의 강점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본인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본인의 강점 얘기해 보세요 본인의 단점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의 중심이 나로 향해 있으면 사실 나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쉬운데 간혹 면접에서 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가족 혹은 본인의 전공, 본인의 학교, 본인의 과 친구 이렇게 내가 아닌 내 주변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보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본인이 존경하는 인물, 본인이 읽은 책 이런 그 밑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갑자기 우리는 면접자에서 갑자기 방문 판매 사원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책을 이 면접관들한테 판매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 면접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목적을 잊게 되는 것이 되죠 우리는 이 책을 판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은 나를 판매하기 위해 온 거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어서 변화된 나를 소개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를 읽었다 아 저는 어린 왕자를 읽었는데 그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어린 왕자와 저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그 뒤로 제가 아 나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제가 이런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면접관에게 나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가족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세요 아 저희 아버지는 뭐 하시고 저희 어머님 뭐 하시고 저희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은 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가족은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가족을 통해서 저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단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나의 강점을 소개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죠 아 그래서 제가 가족을 통해서 이 기업에서 제가 어떤 것을 기여할 수 있냐면 너무 이게 정말 딱 들어맞게끔 나의 강점이 길러진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닌데 매사에 너무 우겨 넣는다는 느낌이 들게끔 아 이 강점이 이 기업에서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면접관이 느끼기에 아 좀 지나치게 좀 끼워 맞추는 느낌이 들면 진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모든 답변을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정말로 솔직하게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이런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가족을 통해서 다른 건 몰라도 성실함 하나는 정말 항상 인이 박히도록 가정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끼워 맞추지 않아도 나의 직무적인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은 충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질문은 나의 강점을 물어본 질문은 아니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죠 가족을 소개해보라는 질문이었다는 건 염두에 두되 너무 가족을 소개하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모든 질문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 저는 으로 끝나는 것도 너무 상투적여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질문의 답변의 중심에는 나의 강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취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 같은 것도 특히나 어떤 기업에서는 실제 취미나 특기를 적는 이력서상에 적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실제 이력서에 적으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게 실제 면접 질문으로 굉장히 빈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소서만 잘 적으면 되지 하면서 취미에는 뭘 적었는지 기억을 못하고 그냥 자소서만 적고 취미에 일단 그냥 빈칸 채워 넣자고 내 취미도 아닌 걸 적어 놓아 버리면 정말로 면접장에 가서 내가 사실 이 취미를 가지고 있든 말든 그건 면접과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이력서 혹은 자소서상에 거짓말을 적었다는 것은 불합격 사유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주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선택 답변에서 선택 답변보다는 선택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뭔가 상사가 비도덕적 행위를 한 걸 발견했을 때 이걸 회사에 말할 것인가 안 말할 것인가 라는 굉장히 윤리적인 그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A도 맞고 B도 맞는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는 잘 않겠지만 또 요즘같이 워낙 낙태 합법화가 핫한 시사 이슈가 됐을 때에는 한 번쯤 낙태 문제도 사실은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낙태라고 해봅시다 낙태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이렇게 이 말도 맞을 수 있고 저 말도 맞을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선택지 중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답변 이유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는 것보다 내가 1번은 선택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이유에 대한 답변 비중이 1번은 60대 40의 비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낙태를 찬성한다 그러면 낙태 찬성에 대한 이유가 60% 정도여야 하고요 낙태 반대에 대한 이유도 40% 정도는 조금 물론 이런 이유로서는 여기도 타당할 수 있다라고 같이 동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조직이죠 그 조직도 둘 셋이 아니라 굉장히 커다란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있는 커다란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인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대 40 정도의 분량으로 말씀해 주셔서 조금 객관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적인 사고를 보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분량의 문제도 있지만 그 답변의 방식에서 가치관과 사고 방식을 묻고 싶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는 듯한 표현은 자제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택 이유를 말하는 분량과 선택 이유를 말하는 그 여러분의 어조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낙태를 예로 들은 그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낙태를 찬성한다라고 하면 낙태 반대 입장에 대한 40% 분량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꼭 답변이 맞는 답변이라는 거 아니지만 저는 그냥 방향성을 먼저 제시해 드리자면 낙태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보면 그 태아라는 그 생명도 이미 생명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고 그들도 이미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지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렇지만 한 뒤 본인의 입장을 뒷부분에 말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실제로 나왔을 때 그 아이에게 충분히 좋은 환경, 자라났을 때 그 아이가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한다면 그 아이가 과연 존중받고 사랑받고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정말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너무 강하지 않은 어조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지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하세요라는 것은 지나치게 강하지 않은 어조, 균형 잡힌 사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포부를 밝힐 때에는 본인의 강점 또는 입사 후 노력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본인은 우리 직무를 하게 되면 잘할 수 있겠나요? 본인이 이번 면접에서 뽑힐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네 저는 뽑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한 인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자신감 혹은 포부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자 밑에 줄에 보면 주장에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가 써놓았죠 그렇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는 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데 본인의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도 좋고요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어서 아 저 사람을 뽑아야겠다라는 확신이 들게 이야기해 주시거나 혹은 저는 이런 이런 강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뿐만이 아니라 귀사에 합격을 한다면 그 후에도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화학공학적 지식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공정에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자공학적인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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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을 더하여서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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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에 대한 훨씬 더 전문가적인 지식을 쌓아서 제가 귀사에 더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셔서 아 이 사람은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고 적극적인 인재이구나 라는 느낌이 면접관에게 바로 들도록 설득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냐는 질문에 공수표를 던지는 것보다는 강점 혹은 노력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면접에서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혹시 아직도 자기소개서를 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혹은 향후에 자기소개서를 쓰신다면 입사 후 포부를 쓰실 때에도 강점 플러스 입사 후 노력 공부 계획을 써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면접의 모든 답변은 강점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모든 면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강점은 그냥 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는 인재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다릅니다 라는 비교 분석을 통하든 저는 책을 몇 권 읽었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수량이든 수치든 혹은 제가 실제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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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혹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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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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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지식 이런 이런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전공 혹은 직무 역량이든 이런 팩트를 기반으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혹은 경험 혹은 경력을 기반으로 한 팩트 그래서 면접의 모든 답변은 팩트를 기반으로 한 강점이 서술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짧고 간결하게 서술해 주시면 더욱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두괄식으로 나타나서 한 번의 귀에 쏙쏙 꽂히도록 이야기해 주면 더 좋다라는 것인 거죠 면접에서는 긍정적인 인재 그리고 조직에 잘 적응하는 인재 적극적인 인재 노력하는 인재 그런 인재들을 선호한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인재로 보일 수 있도록 어떻게 면접에서 답변을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긴 강의의 핵심은 결국 면접은 강점을 어필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항상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라知道 네 점 anda 네 델 네 et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